인사이트, 김소영 기자 등호 아기 손님의 다트 실력을 가만히 지켜보던 주인 할머니는 조용히 풍선에 다리를 옮기기 시작했다.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2019년 6월에 올라왔던 한 유튜브 영상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. 해당 영상에는 길거리 풍선 다트 게임을 하는 꼬마의 모습이 담겼다. 꼬마는 주인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다트 쇠 부분을 잡고 열심히 풍선을 향해 던진다. 인형 경품을 얻기 위해 집중하는 손길이 제법 진지하다. 하지만 아이는 계속 한 방향으로만 다트를 던지는 모습이다. 어리숙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대로는 인형을 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 주인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옮겨 풍선을 집어들었다. 그러고는 아기 손님이 계속 다트를 던지는 방향에 풍선을 기워넣기 시작했다. 아기가 풍선을 터뜨리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풍선을 집어넣어 또 터뜨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. 거기에 다트 게임이 끝났음에도 계속 고사리 같은 손에 보너스 다트를 줄여주기까지 했다.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똑같은 곳에 던져서 터지고 나면 빈 곳에 맞춰서 못 맞추니까 계속 새 풍선 끼워주시는 거 감동이다. 애기 때 저런 사장님이 계셨어서 맨날 부모님이랑 하러 갔는데 가서 받는 상품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남아있어요. 또 히우치은 너무 따뜻한 영상과 사장님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 너무 착하시다. 사장님 계속 시켜주시는 거 너무 다숩다. 다트 짧게 쥐면 잘 되니까 할머니가 일부러 짧게 쥐어주는 거 뭔가 감동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. 한편 해당 영상은 인천 홀미도 부근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.